가장 많은 로맨스 러블리즈! 러블리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2019년이 가고 어느새 2002년차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행복한 애들만 가득하시길 저희 러블리즈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모두 이루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올 한해에 또 저희가 멋진 것만 많이 보여주시기니깐요 2020년에도 저희 러블리즈 많은 바람을 보여 드립니다 러블리너스 오아이!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오아이! 오아이! 오아이!